자, 나노 신소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들어가셨대요. 아, 그래요? 85,900원, 15%. 어제 에코프로 BM의 수익을 보고 나서 수익보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종목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2차전의 종목들 차익실험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손실이 전환이 되면서 하루의 변동성을 바로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노 신소재는 주가 레벨이 굉장히 바닥이네요, 지금.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입니다. 어제 2차전의 종목들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결심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잘한 선택이실지 아니면 빠르게 종목 교체가 필요한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그림이다라는 것을 또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예전에 한번 고점에서 급락 나오고 나서 박스권을 한 차례 형성을 한 가격대가 딱 이 가격대였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한 차례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이 박스권을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가격대가 약한 에코프로 비엠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 후반대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박스권 이탈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박스권을 형성한 가격대가 15만원부터 18만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는 다 같은 그림이거든요.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저점 이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점 이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지금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대한 또 4680 배터리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2차전지는 지금 다 일제히 같은 그림이죠.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서 일제히 다 같은 구간에서 차익실현이 나와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어떻게 대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이 매물 구간에서 차익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점 잡고 반등 나오다가 마찬가지 가격 분기점에서 지금 저항 맞고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박스권 매매로 대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추세가 돌려지는 시점에 매매를 해서 다음 매물 분기점까지 늘고 가는 매매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종목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앞선 구간에 대한 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해줄 때까지는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점에서 잡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못 들어주면 다시 매도 그다음에 다시 저점 오면 바닥 잡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잡으려고 시도를 했던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2차전지가 일제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 바닥권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냥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박스권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이 너무나도 두텁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노 신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로 앞에 단기 매물 구간 9만 원대에 있거든요. 지금 9만 원 매물 구간 10만 원 매물 구간 바로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매력도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잖아요. 저번 주에는 로제 아파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시장을 이끌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트럼프 트레이딩 수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즉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라고 봐야 되는 거고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장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주 이슈까지는 확인을 하시고서 반응을 보고서 들어가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대선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에는 대선 결과도 상당히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대선 결과 보고 그다음에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시도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2차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노신수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르게 들어가셨다.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도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까지 있는데 접근은 조금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찌 됐든 이미 들어가셨고 바닥을 그래도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했었던 단가가 8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려면 저는 8만 1천 원까지 일단은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 구간을 이탈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대선 결과가 이제 2차전지 쪽에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만 1천 원 이탈 시에는 정리 일단 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8만 1천 원 지켜주면서 계속 바닥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 2차전지는 다시 한 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 상단에서 또 못 들어주면 다시 또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8만 1천 원 저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1천 원 이탈 시 정리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10만 원 근처로 잡으시고 앞선 구간 2차전지는 뭐 나누신 소재뿐만 아니라 에코 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엘지에너지 솔루션 lf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같은 구간에 강력한 이 가격 분기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 주어야 제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누신 소재를 살펴봤습니다. 어제 들어가신 종목인데 이번 주에는 좀 성급하게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도 같이 들고 가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진단을 도와주신 만큼 관련된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참고를 하셔서 2차전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방금 상담 내용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